고고백이 나다! 끝! 안녕! 아름, 우리가 지난번에 쓰레기킹이 되지 못했어! 이번에 꼭 쓰레기킹이 되겠어! 우리가 너무 착해서 그래! 맞아, 우리는 너무 천사같아서 그래. 그래, 우리가 그냥 계속 먼저 희생하려고 해서 그렇잖아. 맞아 맞아 맞아. 이번엔 진짜 절대로 착한 척하지만 알겠어? 오케이 오케이, 진짜 우리 안 착해요. 절대 우리 희생 안 할 겁니다. 눈물 나는 희생 게임, 좋아하는 우리 팬 다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그래, 쓰레기킹들만 모인 이 캠핑장에서 일이 벌어치리라고 하고 있어. 도대체 다 먹어, 도대체 다 먹어, 도대체 다 먹어! 오빠, 여기 오빠 자린데? 어디에? 여기, 여기, 여기. 진짜? 어, 여기 엑스타드. 더 앞으로 가봐, 더 앞으로 가봐. 빨리 오빠 가봐, 빨리! 더 앞으로 가봐. 이거 근데 저 친구들이 오기 전까지 아무도 안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게, 궁금하다. 그럼 기다려보자, 기다려보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무도 희생 안 하면은 다 저 좀비들한테 그냥 먹혀버리는 거야. 그래! 빨리 한 명이 이 자랑 희생하도록 해! 맞아! 난 안 죽어! 오, 온다! 온다! 난 절대 안 가! 난 절대 안 갈 거야, 나도! 어, 좀비 들어온다, 막 좀비 들어오려고! 들어온다, 들어온다, 들어온다! 여기 가까이 있다가 막 빡! 빨리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러게, 그러게! 이거 어떻게 게임이 진행되어야 되지. 아무도 안 가려고, 근데. 어, 3분 동안 안 죽으면 된대.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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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오, 저 친구, 저 친구가 희생을 했어! ENFP! ENFP? 기억할게, ENFP! 자, 아름아, 준비됐지? 오케이, 좋았어. 이거 다음 태클이다. 다 태클 같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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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내가 먹힐 수 없어! 뭐? 뭐? 태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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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빠, 내가 꼴등하겠어! 태클! 오빠, 내가 꼴등할 것 같아! 아, 뭐야, 아름아! 오빠, 어떡해! 어, 잠깐만, 아름아! 아름아, 잘못 눌렀어! 아름아! 안돼, 안돼, 안돼! 오빠, 안녕, 잘했어! 안돼! 아름아, 빨리 앞에 한 명 태클로 넘어트려줘! 아름아, 아름아, 잘했어? 한 번 더, 한 번 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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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태클! 태클! 태클, 빨리! 저기 뉴빌, 빨리! 빨리, 저 뉴빌!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태클! 눌러봐! 야, 태클! 안 돼! 안 돼, 오빠! 나 버리지 마! 안 돼! 나 버리지 마! 아름아, 아름아! 여기, 여기, 이쪽으로 못 오는데! 오빠! 오빠, 나 살려줘! 아름아, 아름이 살려야 돼! 아름이 살려! 빨리, 빨리, 더 와, 더! 더 가, 더 가! 오빠! 더 가라고, 먹추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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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살았어, 살았어! 살았다고? 뭐야, 아름이 살았네! 야, 대박! 어, 이거 버그인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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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오는 거였어, 저 좀비들? 오빠, 어떡해! 두 명이 해생됐어! 어, 뭐야! 두 명이 해생됐다고? 어! 이런 경우는 처음이야! 야, 그니까! 시설이 이거 맞아요? 아니... 시설자리! 태클! 야, 태클로 구해, 빨리! 어, 빨리 태클로 구해! 태클로 구해! 그럼 우리가 좀 어떡하지? 태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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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우리는 실행하지 않고 승리한다! 구해야 돼, 우리 비엔나라고! 맞아, 왜? 태클, 단무지 구해! 태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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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왜! 단무지야, 도망가! 단무지야, 도망가! 빨리! 태클! 태클! 도망... 정의사조다! 어, 단무지가 죽었어요? 어, 어떡해! 원래... 야, 원래 너가 죽었어야 되는 거였어! 왜, 오늘 나의 표정 봐! 나는 쓰레기 됐다! 너 표정 봐! 그러게 넙지, 너야래... 왜 저래? 뭐지? 그녀는 지금 물렸다가 살아났어! 그러게 다행이다! 와... 이거 좀비 못 보내, 이거? 이거 좀비 보내보자! 어, 좀비 보내자! 우리가 죽을 필요가 뭐가 있어, 얘들아! 여기 좀비 있는데! 아, 나 좀비를 보냅시다! 어, 좀비를 보내자! 좀비를 보냅시다! 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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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비! 자, 좀비! 좀비! 좀비를 하면 돼! 아니야, 좀비를 하면 돼! 아무도 희생하지 마! 좀비로 하면 돼! 좀비! 좀비 밀어 얘들아! 난 무서우니까! 나도 무서우니까 얘들아 너네들이 밀어! 좀비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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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리 더! 한 마리 더! 좀비 한 마리 더 가? 어! 한 마리 더! 한 마리 더! 이렇게 해서 좀비를 미는 거야! 어! 좀비를 밀면 되지! 어! 그래 그래! 좋아! 어? 그냥 가지는데? 뭐야! 그냥 갔잖아! 저 친구가! 뭐야? 정의사 승리한다!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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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타! 아름아! 아름아! 영차 찍어야 될 때 네가 먼저 죽으면 어떡해! 이런 소리 안 했어! 우리 쓰레기킹 제기로 했잖아! 안 돼! 뭐야! 관전하는데 오로복스 필요하네? 관전하는데 오로복스가 필요해? 응! 아니 뭐야? 안 돼! 응! 오빠! 빨리 칼을 들고 빨리 다 썰어버려! 안 돼! 저거는 내가 해봤잖아! 그래! 저 고양이는 죽었어! 아! 이럴 수가! 고양이 먼저 먹히고 있어요! 어떻게 빨리 고기 던져! 고기 던져! 오빠 진짜 이거 쓰레기구나! 여기 다! 어! 우리 비엔나들인데! 좋은데 그럴 수가 있어! 오빠! 나 난 쓰레기니까! 여기는 다 쓰레기야! 어! 저기 위에도 좀비 있어! 어! 그런데? 뭐야? 대박이야! 아직 못 내려갔어! 어떡해! 먹히고 있어! 자, 이제부터 시작이야! 다음은 칼이다! 내가 먹어야 돼! 오빠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야! 내가 먹어! 어! 오오! 이럴 수가... 이멀전시! 이멀전시! 오빠 최후의 발언해야 돼, 이제. 지금 살려주라는 마지막 발언을 하고 있어. 그 와중에 저거 아니라 쳐야! 살려줘! 어! 더! 어! 어? 오빠의 발언! 어! 오빠의 발언이야, 오빠! 안녕하세요. 지금 전 동생을 잃었습니다. 동생이 못 가지, 전 살아야 해. 여러분의 한 표, 정말 소중한 한 표. 아니 이제 표를 받으면 안 되지! 아 아닙니다. 주지 마세요. 절 살려주세요! 이제 한 명의 발언권이 남았군. 미쳐버린 거지. 이제 곧 죽어야 되니까 미쳐버린 거야. 그럴만 해, 그럴만 해. 산타의 손에. 지금 우리 세 명이 달려있어. 아니야, 나는 내 생각에는 저 뉴비를 얻고 있는 저 아이 엄마가 죽을 것 같아. 아이 엄마야? 애 엄마가 여기 왔어? 진짜 뭐 하는 거야 이거. 산타님! 산타님! 산타님 살려주세요! 산타님 살려주세요! 산타에게 간택 받았다! 뭐야, 한 명 어디 갔어? 뭐야, 없었어? 한 명 어디 갔어? 응? 응? 산타가 두 명 다 지워버렸나 봐. 그런가 봐, 뭐야? 왜 없는데? 왜 저래? 이거 버그인 것 같아요! 진짜 없어! 마지막 고기한 희생 당신은 친구를 위해 양보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전 절대 저기에 앉지 않을 겁니다. 그래, 저번에 실수로 앉아서 저기에서 죽었지. 그래, 그래. 백에다 사랑해요? 설마! 설마! 또! 산타! 또! 또 진짜! 산타! 자, 이쪽입니다. 맛팀입니다. 빨간 맛 날 것 같아, 약간. 잊지 않을게. 산타,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정신 자려! 산타! 빨리 먹어치우라고 좀비 등 떠미는 거 아니야? 괜찮네. 잃었어. 완성됐군. 우와! 뭐야! 헬기 타고 도망가는 건가 봐! 헬기가 있어? 우와! 저것은 쓰레기 킹 의자? 가자! 저, 저예요! 저, 쓰레기 킹 접니다! 우와! 쓰레기 킹! 진짜 쓰레기 킹이 제일 쓰레기다! 우와! 일곱 명의 희생이 있었기에 말이죠. 치열한 투쟁 속에서 희생당한 동료들을 기억하나요? 아니 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와! 오빠 진짜 인성! 여기까지 살아온 건 다 제가 쓰레기이기 때문에 제가 살아왔던 겁니다. 역시! 당신은 쓰레기 중에 쓰레기! 뭐야? 당신은 더 좋은 자리를 찾기 위해 동료를 죽게 만들었고? 그래서 뭐예요? 어쩔티비! 어쩔티비!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동료를 무참히... 아니 그거는 산타가 죽었잖아요! 그렇네, 그렇네. 뭐? 이 친구 왜 죽었어? 그니까! 이 친구 왜 죽은 거지? 그니까? 자자자! 이제 아르미가 나올 차례인가? 아르미! 서서 죽었어! 그럼 나의 동생인가? 아르미! 야 너 너 좋은데? 넌 근데 원래! 원래부터 죽었어야 되는 운명이었어! 뭔 소리 아니야! 나 완전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이 쓰레기 킹이 되기 위해서! 한 번 거슬렀다고 운명을! 와 그리고 단무지! 서로의 다리를 걸어! 이 친구는 너 때문에 죽은 거야! 아냐! 나 때문에 죽어 안 죽었어! 아! ENFP! ENFP! 기억할게! ENFP! 어쨌든! 저는 쓰레기 킹 됐습니다! 자! 갑시다! 챕터 3로! 와 부럽다! 나도 쓰레기 킹 되고 싶어! 쓰레기 킹에 쓰레기 킹에 쓰레기 킹이 모여있는 곳으로 갑시다! 안녕! 당신만이 살아남았다! 우와! 쓰레기 킹! 우리 비엔나들이 있었기에 다 가능한 일이었어요! 자! 오늘 이렇게 눈물 나는 희생 게임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재밌었어요! 그럼 다음 주에 엄청난 또 재밌는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